뭐야 지금 내가 얘 구했냐? 내가 얘 구했나? C짜리 구했나? 가자 가자 아 잠깐만 아 그러네 A가 들어왔구나 아 됐네 냈어 냈어 자동으로 바뀌었네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구요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 근데 메인 캐릭터 아니면 안 바뀌어 그래서 내가 아까 하나를씩 바꾼 거 아니야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우왕 에버랜드다 라스트인가? 오우야 두명 뭐야 어허 탁쳐 탁쳐 다 죽였지? 어 야 이거 진짜 게임성 개좋은 것 같아 말이 솔직히 어세신크린드도 진짜 말 불러도 이렇게 인공지능 좋게 안오거든요 먼저 내 앞에야 딱 와줘 어 이런거 하나하나 세세한거 좋네 쟤다 자 재정비하고 가자 아 자 어차피 많이 탄 상태에서 이거 할 수 있나? 아 그러네 그냥 내 다리라고 생각하고 다녀야겠다 자 각성 씁니다 레이지 게이지 씁니다 한명이 아니네 오우야 잠깐만 오우야 잠깐만 오우야 잠깐만 이거 다른 애들한테 잡힐 가능성이 있다 아 다른 애들 препappe 자꾸 끊어지잖아 오우 좋아 미안해요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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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았어 그냥 다리를 그냥 헤어 미안해 으으으으으으으우 하 하 하 안되겠다 리바의 자존심 버린다 날 호의해라 뭔 놈의 다리가 이렇게 단단해 아니야 지금 각성가면 안되는데 목칠 때 각성가야지 한번 한타 때리거든 각성가면 바로 때리거든 바로 그거 내가 지금 기다리는거야 지금 일단 아이템을 다 얻고 가야지 아씨 자식이 이거 야 아 나 아이템 안 얻는다 바로 목도미 물어 뜯어 아 자가매서가 야 이런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어 와 근데 진짜 위험한데 와 얘 팔도 뜯어야 되잖아 일단 각성 일단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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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공격 아 오른팔 공격해버리네 여길 타겟을 해놔도 됐다 자제 획득했다 아 개빡센거 야 나 죽을수도있어 진짜 개집중해야돼 뭐야 죽은거야? 됐다 이제 뒷목이다 뒷목 오 갔나아 하아 하아아아 나이스아아아 뭐야 어 어 어 스릴있었다 동료가 한 명 잡혀간다던데 아아 죽을수도있어 아 아 아 아 어 동료가 한 명 잡혀간다던데 자기보다 더 있었던 좋은가 선배들인가 선배들인가 의미있는 언어를 말했다 표정이 변했다 내게 경의를 표하는 듯한 자세를 잡았다 거인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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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와는 움직임이 딴판일거에요 어제 진짜 많이 배워가지고 그녀를 죽인 거인은 지성을 갖고 있다 어 어 저런 자료를 하나 얻는 것이 목숨의 성과였다 오케이 야 근데 전투시간은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러면 전투시간 S 맞으려면 다른 애들 잡지 말라는 거야? 다 잡고 가는게 리바의 스타일이라며 메인만 깨버려 그냥 군마 배급소에서 새 군마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차산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지금 트랜스폼이 됐어 좋았어 좋았어 3급 범용 배치도 나왔네 좋아 어 2개 얻었네 레어 메탈 좋아요 역시 그래도 이렇게 잡은 어 이유가 있었죠 반 이상이 B 이상이 나오네 2개 어 2개 1개 2개 3개 일단은 어떤 차가 나는지 한번 볼까 아 오 야 야 어머 이건 사야돼 아 6천원 아 6천원 이 정도면 페라린데 내구려가 속력 60식이면은 굉장히 높을 편인데 아 이거 또 샀는데 다음에 또 좋은 모델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하아 잠깐만 말파는거 있어 중고차 이거 딜러야 사줍니까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허이매물 아니야 이거 여기 흰색말이 없는데 흰색말을 판다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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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딜러 안되겠네 이거 허이매물 광고하고 말이야 이거 어허 어 이게 흰색말 아니야 이게 회색말이었어 어디야 어디 어딨어 얘가 이거 봐봐 허이매물이야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사면은 이 말 도새끼서 주는거 아냐 이거 수상한데 이거 자동차도 그렇게 허이매물이 많다 하더라구요 어 블리츠 메사 살 수 있네 아 야 근데 이거 진짜 도신길이 너무 짧다 개간지나는데 생긴건 진짜 간지인데 그 어느거 하나 좋은게 없네 내구도 말고는 슈트룸 메사 에리도는 좋은데 도신길이가 너무 짧네 먼지터리는 그냥 먼지나게 먼지나게 때리다 죽습니다 상급특하 매치서 어 범용이랑 특하랑 또 다르구나 일단은 패스 뭐 지금 상급 범용 배치서 쓰기 너무 아까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잠깐만 옆에 보금 뭐 나왔는지 봐야겠다 하급 있다고 나오네 철조각 아까 뭐가 없다 그랬지?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흑철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지금 입체기동을 살 필요가 없는게 입체기동 쓸일이 없다 그쵸? 지금은 사도 자랑을 못해요 자랑을 못해요 말이 있는거 딱 봐서는 딱 그거야 계속 미션이 밖에서 다니는건지 아 아 옥철 옥철이나면 흑철이 다 없어요 못사요 자 자 다음 미션 자 다음 미션 갑니다 이거만 있다면 엘빈도 포기커가래 드디어 완성됐어? 뭐가? 아 그리고 어 스포 하지 마세요 참고로 스포라든지 또 어제처럼 또 초딩 채팅들 하면은 또 채팅창 얼릴 수 밖에 없어요 어저께 뭐 9만원을 주고 사도 BJ 욕을 할 수 있는거지 뭘 그러냐라고 채팅해서 바로 얼렸습니다 대 특정 목표 구속병기 특정 거인을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롭게 개발된 조사병단의 병기 쌓여있는 술통 안에는 7통에 7통에 철로 된 통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통에는 화살이 양극으로 된 와이어가 나선 형태로 수납되어 있다 기폭시키면 통의 양쪽 끝에서 화살이 사출되어 한쪽은 목표의 거인에게 다른 한쪽은 나무줄기에 꽂힌 오 화살을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하게 말싸하여 목표를 그 자리에 구속하는 것이 이 병기의 용도이다 신기전이네 이거 미친 진짜 신기전인데 어 설마 좋다 생각하는 건가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거인한테 차라리 차라리 이런거 헌병단 애들이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조사병단 애들이 이걸 어떻게 갖고 있어 헌병단은 성을 지키지만 얘네들은 찾아다녀야 되는데 미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힘이 엄청 센가보다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 얘는 그냥 시키는 거야 생각이 없어 진짜 그 병사들이 뛰는 거에 대한 고통을 모르네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어? 없네 어 안경이 먼저 가버렸대 한진 가게 간다 제2장 제3화 거인 포획작전 어 게임 개 재밌어 드디어 이제 포학인 포획인가 어? 아 방금 지나왔는데 자 여기서부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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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아이고 좋은거 갖고 계시네 어 아 줄 끊었어 어 어 나 지금 잡히는 줄 알았어 진짜 근데 리바이 성격 안좋다 막 계속 혼자말로 빠켜버눈 빠켜버눈 막 그러네 도와달라 그러면은 바보같은 자식 살려주세요 리바이 되자 멍청한 자식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참격 어 뭐야 다리 둘 다 동시에 잘랐나봐 오 나이스 아 생각해보니까 빠개버누는 그거지 괴물한테 한 말이겠다 괴물 보고 빠개버누 하지 않냐 일본인들이 일본어로 설마 동료한테 괴물이라 했겠어? 저거 진짜 노인성인데 자 좋았어 우리는 C타임 받지 않아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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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바케모노인거 알지 그냥 말로 바케모노라는거냐 바케모노라고 형 이렇게 형 우습게보면 안돼 형 저거야 어? 나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일본어도 좀 했었죠 물론 교양수업이었지만 하지만 일본어 좋아하진 않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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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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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기 간다 야아아아아아 아우 저 움직임 전 어 야 어 야 어 발가락에 차였어 얘네도 진짜 뭐하는거지? 공격도 안해 그냥 뛰어만 다녀 흠 뒷꿈치 차였나 뒷꿈치 차였나 하아아아 어 약간 정면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됐어 잠깐만 C자리가 들어오면 안되지 난 아예 안받을거야 난 아예 어? 아 잠깐만 아 지금 이게 구조 요청인지 아 잠깐만 많이 내릴 필요 없어 가스 없다 가스 없어 여기 고급 없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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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에 보급있다 잠깐만 보급이 막 날라다닌데 지금 막 보급이 지금 잠깐만 야 저거 두대끼가 저거 보급충이 저래도 되는가 저거? 나 왜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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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놀랬라 아 어 나 버거 걸린 줄 알았네 어제보다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잘하죠 어제는 바케모노였어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모리라 마모리라 헤나아 어 좋아좋아 오른쪽? 오케이 어 다리 진짜 짧다 일본인들은 내가 육체에 대한 해석을 잘하는 것 같애 약간 원피스 그런 것들도 오면 되게 특이한 육체들 많이 나오잖아 진짜 극혐이다 니 본노 극혐 데스 오케이 ABCS 이거 C가 어? 들어오면 안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야 보충받고 가야 돼 보충보충 보급보급 오케이 오케이 아 얘 죽었네 잠깐만 보급이 여기있다는데 어 위에있나 본네 대장을 귀찮게 하다니 okay I don't like it 공 while I was here I've got nobody right B 아 ING 와우 개멋있었다 말 어딨냐 이 자식들 말해서 내려가지고 일부러 내가 데려가게 하려고 자기들 데려가게 하려고 꼼수 부리는 것 봐 대포도 있네? 대포한번 가? 저기까지 쏴질까?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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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훌륭하다 훌륭해 자 발사 아 잠깐만 이렇게 죽이면 어 템 못 얻는데 아 근데 이건 솔직히 쏴야겠다 이건 너무 많다 애들 아 난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만 하고 어 뭐야 템 자체가 없잖아 얘 아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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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여버릴까 이씨 각사아아아 멍청한 자식들아 목덜미는 놀이란 말이야 나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니든이 리바이란 칭호를 못 얻는 거야 이 멍청한 자식들아 자식들아 멍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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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아 3미터 작은... 야 요구하는 것까지 있네 진짜 이 녀석의 거지같은 주문을... 아 진짜 일치 못졌다 인성 거의 키라급 야 뭐야 어 뭐 무적이야 얘? 야 너한테 치료약 안먹어 뭐야 참... 아 아 아 진짜 유인이구나 아 아 얘를 유인해야 되는 거였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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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어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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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유인 유인 아 도발도 할 수 있네 버튼을 누르면 옵션 버튼을 누르면 도발하면 근처에 거인이 노리기 쉬워집니다 거인을 유도하고 싶으면 어... 오케이 이거 사용해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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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잠깐만 야 도발만 온 거 도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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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어 아 이 형아 진짜 아 그냥 차라리 죽였으면 이거 그냥 다 그냥 씨 별것도 없는건데 아 잠깐만 야 나... 애들아 나와봐 씨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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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아 어어 내림만 내림만 제가 이렇게 새로운거에 당황합니다 항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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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Tensor 자 무서운 진짜